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존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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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개였는데? 짝이야 이거 가자 가자고 진짜 없는데? 다큰인데 이거? 야 택배 뭐야 야 우리가 노래도 켰어? 너 노래도 안 켰지 어 그니까 다큰 존나왔다 어 삐 아 이거 펑커 필 삐 먹었다 아 이거지 타이밍은 이거지 엠포만 해 지렸다 아 엠포만 해 타이밍은 이거지 쩌글비하나 쩌글비 없네 이러면 죽을 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죽을 줄 잠깐 하지마 지하 둘이라고 왜 이렇게 있잖아 지하 둘이야 지하 둘 지하 쓰나 적배로 간듯 지하모니 지하모니 지하모니야 지하모니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네 나 뭐야 나 뭐라고? 점로 간럭 이러면 이러면 조건이 지하모니 루실 중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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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차라다 컷 뭐야 나 누가 때리 아 짝개 아 짝개 뭐야 아 나 잡았는데 짝개 왔네 어쩐 이상한데 때리더라 누가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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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짝개가 오르나 짝 짝 들어 마나 지하 있다 자 지하 있다 총들어 야 삼위치게 해줄게 너 가봐 더 붙어봐 어 에이 그냥 가는데 마음대로 해 좀 없어 지하 있어 좀 안보여 대기 대기 어 대기 대기 없어 없어 있다 설때 있을걸 아 짝올베 있다 짝올베 왼쪽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이거 영재생들이 짝개와가지고 예이 폐구 오해하겠다 시바 저 폐구 아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제가 삑 먹은 줄 알았죠 왜 안먹었어요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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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 3층 있는데? 3층이 뭐야 아 그래? 2층 아니 뭐야 야 2층이 3층인데? 3층 중차했습니다 형님 중차했습니다 형님 아 아 이거 아니 쓰면 안돼 나 30kg 3층 2층 잡아줘요 닥터님 그렇지 오빠 오 씨 미션 완료. 아군이 승리해 주십시오. 오 시체도. 나야 나. 물표한테 쓴 거야. 뭐 시체야. 오 시체에 누군가 이래. 죽은 안 나왔다. 죽은 안 나왔는데 폭이 중이 나왔네. 아 내 코 좀 못 치고 치고. 탄침. 아우 삥기. 아유 씨. 각박. 아 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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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물. 그난. 어 잡았어 그난. 지약. 나이스. 좋아요.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아 저거 나왔다 저거 나왔다 어딘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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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유치긴거 아니야? 어디야? 누가 하우스빙 까네 누가 중빙 이사악기 까네 우리편이 아군이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형들 앰프해, 앰프 잘하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좋았습니다 형들 앰프해, 앰프 잘 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